오늘 유닛 3 인데요 14페이지부터 볼게요 제목 먼저요 lots of 한번 줄고 보세요 여기 lots of 랑 같은 말이 있어서 대문자로 쓸게요 a lot of 또는 lots of 라고 하고 두개 다 뜻은 같아요 많은 해주시고 legs는 신체 부위에 하나구요 s 붙었죠 그래서 다리들 이에요 많은 다리들 다리는 보통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s 를 대부분 붙이고 여기 뭐 새도 그렇고 꽃게도 그렇고 다 2개 이상이거든요 거미도 그렇고 자 단어 먼저 들어 볼게요 본문이요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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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예 아니 멀어스 에 아 아 아 여기도 동물인데요 메니는 제목에서 올라우 더블 나츠 다 같은 말이 얘도 같은 말이에요 많은 써주시고요 애니멀스는 이제 안 써도 되죠 저번에 나왔죠 많은 동물들은 헤브가 동사거든요 가지고 있다 조금 있다가 해즈도 다 나와요 해즈나 헤브나 뜻은 같아요 다 가지고 있다 해주시면 되고요 다리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많은 동물들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번엔 새예요 새는 two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다리 들 해도 되고요 굳이 두 개를 넣기 때문에 들을 굳이 안 붙여도 괜찮아요 새는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A horse has four legs horse는 말이거든요 말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horse 여기 있죠 다리 네 개 A bee has six legs bee는 벌이고요 six 여섯 개거든요 벌은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A spider has eight legs spider는 거미잖아요 거미 써주시고 거미는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A crab has ten legs A crab has ten legs crab은 꽃게예요 이거 파닉스에서도 배웠었는데 꽃게는 열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벗은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이거든요 편한 걸로 주세요 하지만 Do you know what? 이렇게 보통 통째로 외워주면 좋은데 Do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넌 아니? A fish has no legs A fish has no legs has 하고 no가 같이 나오면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없다 해도 돼요 심플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써도 괜찮긴 해요 물고기는 다리가 없다 하시면 되겠죠 물고기는 다리가 없다 또는 뭐 생선은 다리가 없다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